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외치는 거 알죠? 물만대! 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잘 예방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이 몹슬롬의 코로나에 조금 고생을 하신 분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치료하고 우리 남은 기간 잘 정리하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수특책이 또 출간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수특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봐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곧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특, 입이 예스가 되려면 지금 풀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특책 좋은 책이에요. 좋고 착한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은 양치기의 문풀 과정의 한 과정으로 이거를 소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곧잘 해요. 1년간 서정가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면서 살 책은 딱 두 권이라고요. 수특과 수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수특과 수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념서라기보다는 문제의 집에 가깝죠. 수안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수특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뭐 됐고, 뭐 됐고, 뭐 됐고 할 때 꼭 거기다 끼는 것이 수특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릴게. 수특의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낭비적인 수특의 활용, 활용이라는 게 뭐하지만 개념 정리 페이지가 있죠. 그리고 문항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페이지는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 되는 건 되고. 맞았어. 문제 딱 풀고 나서 답 맞추고 틀렸어. 틀린 부분. 이제 해설지 확인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해설 확인하고 자, 그래도 그닥 훌륭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바로 뭐냐면 수특은요. 언제 하시는 거냐면 교과 개념의 전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것입니다. 이것을 문풀 과정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책이건 모두 연계해요. 뭐 연계 이런 얘기 많죠. 뭐 직접 연계니 간접 연계니. 뭐 70% 얘기했다가 올해 50% 얘기했다가 과목별로 좀 차이도 있고 뭐 과목별로 직접도 있고 간접도 있고 자, 그런데 이 과학은 특히 저는 물리학을 하니까 물리학만 얘기할게요. 이 물리학은 수특이나 수화는 직접용은 간접용은 다 같은 형태입니다. 즉,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는 없죠. 거기 나와 있는 설정들을 이용해서 문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고난도 킬러 같은 경우는 예년엔 그랬어요. 자, 같은 어떤 주제의 문항이 있으면 그 주제의 문항에 한 세 문항가량을 합쳐서 이걸 합친다는 얘기는 그 세 문항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설정에 대해서 문항이 재창작이 되고 평가원 특학의 문제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예스가 된다는 이런 책들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건 다 연계되는 것인데 단지 이 수특이나 수화는 참 좋고 착해요. 문항도 많고 또 관련되는 부분도 평가원 문항을 보면 또 학평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연계성이라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연계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녹여지는 설정이 자기 것이 되려면 교과가 되고 나서 그리고 수특을 보는 게 낫고 이것도 문풀 과정에 하나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소모적이고 소비해서는 안 돼요. 수특과 수환책은 일련을 보시고 곱씹으셔야 됩니다. 문제 풀고 답내고 풀이법 익히는 것 유형놀이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풀이법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이 어떤 연유로 이 물리량들이 연결이 되는 것인가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물리학이란 것은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량들의 관계를 규칙 잡는 것이 물리학이고 수능 물리학은 이 연결의 규칙을 익혀놨느냐 그 중간 과정에 퀘스천을 달아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수특책을 이렇게 강의하면 좋죠. 물론 이 수특책이 그나마 이런 식으로 책 보고 혼자 개념하고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고 정말 수특책을 지금 만약에 보고 싶어 죽겠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EBS 강의를 보시면서 그 EBS 강의에서 수특책을 들고 강의하는 거기에 빠져서 함께 지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라면 이 EBS는 문항 안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문항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런 인터넷 강의상에서 책을 들고 강의를 할 수는 없죠. 타사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캐스트라든가 혹은 M라이브라든가 근데 M라이브는 좋긴 한데 실시간으로 같이 현장처럼 강의하는 거 좋긴 한데 이게 인원수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캐스트도 고려해 보고 있는데 무료 강의로 그때그때에 이 수특의 수특 이슈? 이슈? 이슈가 되는 그 문항들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공개적으로 무료 강의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문제집 하나로 푸는 것은 옳지 않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 개념의 전체적인 진행 후에 그러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 진행하는 교과는요 늦어도야 늦어도. 늦어도 3월에 이 교과 전체 3월 안에 이 교과 전체는 한 번 제대로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또 개념 됐으니까 문제 푸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이 안에서 교과 개념 익힌 것들을 곱씹으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서 다시 이제 정말 훌륭한 양서예요. 좋아요. 이 문제 좋습니다. 수특이라든가 또 이제 후반면 또 중반부위에는 수안이라는 책도 나오죠. 수안책 나오기 전에 수특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섭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수특을 문풀 과정의 하나의 문제집 취급해서 소진하고 끝내지 마라. 1년 동안 보는 책이라는 거. 항상 개념과 문제는 분리하지 말고 자신이 교과 개념을 준비한 것이 수특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돼 있던 것인가. 그 여기서 문제가 나와. 그런 생각보다는 이 물리학 내용 자체가 실제로 설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